보시면 많은 분들이 정책 중심으로 트럼프 후보의 수락연설을 보셨지만 저는 그 트럼프 후보의 8분 총격에 관한 회고 내용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오늘 방송 마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부의 여신이라는 분이 만든 트럼프의 충격 순간 회고 이 내용 한번 가서 보시면 조금 더 트럼프 후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총격을 맞고 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엎어졌을 때 God is on my sid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렇게 느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 소리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 자신의 유익함이나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 신이 안 계신다. 증명해봐라. 이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간정한 겁니다. God is on my side. 내가 총을 맞고 피를 확인하고 경호원들이 여러분들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엎드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셨기 때문에 두렵구나. 이런 것은 아니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부의 여신이라는 분이 아주 번역도 잘 하셔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마치시고 나면 공부의 여신 방문하셔가지고 한 번 8분이니까 짧으니까. God is on my side.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논해를 치더라도 본인의 발걸음 발걸음 본인의 숨길 숨길 어둠 속에서나 밝음 속에서나 어디서나 이런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을 하거나 상대방이 보여줄 수 없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들 개별적으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노년의 외로움이 왜 신기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고 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다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하더라도 존재론적 외로움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안 갖고 이런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 노년이 돼 가지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더라도 그때 내가 많이 외롭다 우울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항상 외로운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제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젊은 날에 좀 이렇게 좀 분방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추도 많이 겪으시고 특히 여자 문제가 안 해서 그런 사람들은 변하니까 신앙 간정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8분을. 8분은 그냥 정치인의 여러분들 그런 연설이 아니고 그 연설 전체 가운데 1시간 32분 가운데 가장 후견하고 가장 여러분들 감동적인 장면이 총격 부분을 증언하던 8분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8분 동안에 총알을 맞고 그렇게 바닥에 엎드렸을 때 본인 느낌이 두렵구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God is on my side. 저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떠나가지고는 늘 외로워할 수밖에 없고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으로 생긴 거죠. 존재론적으로. 그러니 그거는 뭐 인간이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총격을 받고 난 다음에 전장대회에서 이런 새로 트럼프 후보가 나왔을 때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총을 맞았으면 하프인치 얼굴을 더 돌렸거나 덜 돌렸으면 이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미국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간증하는 겁니다. 그 총알을 맞았으면은 총을 맞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고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지상의 삶은 다 끝나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머리를 돌리지 않았다면 머리를 차트를 보기 위해서 이민 관련된 차트를 보기 위해서 머리를 돌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관통을 한 겁니다. 볼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아주 조용하게 찬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장소에서 여러분 앞에 결코 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이 찬란 거죠. 삶이 찬란 거죠. 우리는 도날드 트럼프 후보와 저마다 다 다른 그런 입장에 서 있지만 도날드 트럼프의 총격 사건과 그 이후에 수락연설의 8분 동안 그 간증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더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생이라는 것은 찬나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충격의 간증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저는 연설로 받아들이자 한 사람의 전부가 다 드러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 영어 표현은 글레이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총득입니다. 삶의 굽이 굽이 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손길을 본인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한 번 더 여러분들 본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다음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없기를 순간적으로 자기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여러분이 기억에 내두고 내가 총을 맞고 엎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여러분들 자리에 앉거나 그렇게 조용하게 그냥 아이고 이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을 본인이 인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위로 주먹을 짓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 역사상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는 존 에프 케네디가 암살 당하고 난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가 여러분들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분들 총격을 맞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제목이었는데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참 위험하죠 이런 정치인이 된다는 것이 이걸 아주 의식적으로 한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이 얼른 알려야겠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트럼프 후보에 대한 우리가 투표권은 없지만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다수의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 이분의 그런 연설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선입견을 완전히 지울 수 없더라도 그냥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의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고 한국과의 여러분들 세계의 대국으로서 그 나라가 진행되어 가는데 소위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 지배 엘리트들의 수준 교육 등목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수준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는데 오늘 방송 마치시고 나면 미국의 공부의 여신이 이분들 만든 트럼프 충격 순간 회고 이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저런 인상적이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좀 총격을 받고 이렇게 황망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 언급센터에서 간단한 이름 조치를 취할 때 의사와 함께 물어본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냐고 그렇게 의사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신체 부위 가운데 상처가 귀에 나면 가장 피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딱 나오는 도날드 트럼프 후보의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 더 배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움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